아 비숍수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? 저거 써야되는거 같은데? 아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나쁘지 않네 아 제발 1페이지만 넘어가자 1페이지만 넘어가자 아니 빅뱅 왜 안서져 어어 아 힐이었구나 빅뱅 어딨냐? 아 뒤에 였거든요 어 좋았어 바로 살아나도 되나? 빅뱅 오우 벤전스.. 안쓰면 안되나? 풀었다 풀었다 못할거같은데 아 이걸로, 이걸로 깨면 안되나? 아 이건 아닌데? 이걸로 깨면은 안 죽고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걸로, 이건 아닌가? 아 이걸로 깹시다 굳이, 굳이, 굳이 쫄따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아 제발, 아, 와 탈출 아 내 캐릭터가 어딨나 좀 모르겠어 어 다른 스킬 못쓸거 같은데요? 허허허허헣허허허헣허허허헣허허허허허헣허헉 아 이걸로 깨? 어 이게 다 되다 안전하게 1페이지를 넘겨보자고 좋았어 1페이지만 넘겨보자 그럼 안전하다고 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어 아 안됩니다 저 다른거 못씁니다 뭐 하라고 하지마십시오 다른.. 다른 스킬 못씁니다 아 개빠르다 이거 어떡하지 오우 제발 아 호호 너무 빠른데? 느려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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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페이지만 2데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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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기자 아아 아아 저공 남았는데 으아 아아 아 아 아 아 됐어 됐어 이제부터 R을 누르고 됐어 도어 써주고 이건 어떡하네 어우 제발 어 살았어 도어 때문에 살았어 아 됐어 됐어 아 이거 깨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..그리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아 죽 가야될거 같은데 어 어 물약을 먹고 싶은데 어 어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어 아니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렇게 두개 넣으면 다행이지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하아 어렵군 간나 어떻게 하면 살수있을까 물리학 어디있냐 그렇지 어허허허허 물리학 좀 해주지 좋겠어 아 아 역시 1페이지가 일단 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버스 엑소 엑소 아 그리고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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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쿠... 아 이게 맞는다. 아우쿠... 빅뱅으로 깨는 선택 아주 좋았던 것 같아. 사실 기가 막힌 소리였어. 에이... 좋았어. 아우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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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갔나? 아우... 아우... 위험하군 또... 아... 여유가 사라지는구만... 아우... 아우... 1데스 밖에 없어... 바인더 어딘지? 아우... 2분 버텨야 되는데... 아우... 이제 올라가면 힘들 것 같은데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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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지마라... 올라가면 안되나... 올라가면 웃겠나? 안된다... 아우... 참판만 나오지마라... 아우 올라갈라그런다... 끝내자... 아우... 다행이다... 아우... 나이스... 야아... 고우샷... 조각이 3개 남았군요... 어... 감사합니다... 아...아... 실패... 실패라고 생각하셨습니까? 어... 1페이지 보니까... 실패할 거 생각했는데... 아... 네네... 2페이지 3페이지 너무 잘하셔서... 아... 1페이지... 빅뱅으로 깨는 판단 어땠습니까? 어... 저도 1페이지에서 진짜 많이 죽는데... 저보다 더...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.. 아... 빅뱅 쓸 생각... 났습니까? 네... 아... 빅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판단... 어...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... 저도 앞으로... 해봐야 될 것 같은데... 아... 1패를 빅뱅으로 넘어가는 판단... 네... 아...아... 신청 고맙습니다... 아... 감사합니다... 네... 아... 마지막으로 템 소개하고..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.. 15%의 마력심... 어어... 대강 보시지요... 어... 어... 거의 대강이... 3에 60... 아... 아... 이게... 직작이군요... 4에 68초... 음... 쯧... 직작... 어... 최대 추업에... 아니죠... 2추업에... 보궁 데미지 올 스탯이고... 아... 보마마이... 마마마... 뭐 템이 딱히 좋은건 없는데... 무기력 자체가 좋은가 보다... 아... 신발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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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보조도... 그렇네... 애물... 어.. 법지의 크댐 방법 아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쉽지 않았어